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환삼덩굴을 활용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림환경연구소는 환삼덩굴에서 폴리페놀 물질을 추출해 탈모 개선 효과 검증을 수행한 결과 모발의 생존 주기를 늘려주고 두피 세포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 지난 4월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폴리페놀 물질은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 능력이 우수해 피부 노화를 막고 고혈압, 동맥 경화 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